뭐야 왜 다 죽어있어? 뭐야 아 뭔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다 여기에 내각관 모드로 인해 누군가가 여길 돌파했다 이해한다 뭐였냐 비켜 비켜 넌 왜 살아있어 참석 화살 백발? 미친놈 미친놈이네 전쟁이라도 할 생각이야? 칠천 계단 칠천 계단 칠천 계단 칠천 계단 칠천 계단 칠천 계단 표시 для 야야야야 일로 일로 쇼컷 2 2 2 2 2 3 4 오오오오!!! 오오오!! 만들자 이거지 들어와 들어와 오 야씨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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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치치 지금! 잠깐만 잠깐 타임! 지금! 어이 힐링! 지금! 지금! 치치치치 치치치 야! 지금! 지금! 한번 봐주세요 젓어요 봐주세요 쎘어요 크으 쎄구만 어어어어어어 노노노노노 넌 죽었다 난 강해졌다 쫌 있다 죽었다 쫌 있다 가 시시하구만 기대 트롤 따위가 트롤 따위가 트롤 따위가 저 이거 뭐한거야 빨리 빨리 나팔캐스트 보상받고싶다 유니크 이젠 나오겠지 설마 레벨 때문에 안나온건 아니겠지 나 9레벨인데? 에이 9레벨은 나와 아 클림맥 캐스트 안했다 아이씨 클림맥한테 돈 받아야되는데 바보 병신인가봐 나는 바보 병신이지롱 호우 항상 이 계단을 내려오고있어 당신의 부름에 응답했어 호우 당신의 부름에 울음 아 나의 운명은? 준비 됐어 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르치도록 해 건너주기 전에 가르치도록 해 루어 롤 빨리 롤을 내놓시오 내놓지 않으면 혼날 것이요 빨리 주시오 어허 오헴우 어어어 내 4번님 화슈 박스 말하는건가? эенные 알았다 더워 질러야 지이 ...뿐라! 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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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로타아 부스로 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시간 대기해주고 흡수 흡수 그만 흡수해주고 의료사항 빠르게 가시오 마스터 월프가 보리 우하허예 내 차례다 열어라 아른게이르 사방과 대화하기 내 생각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 아니겠소? 목소리의 길 모르탈로 가라 이해했다 간다 가라면 뭐 가야지 모르탈 뭐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음흐흐흐흐흐흐흐 어...좋아좋아 갑자기 느는데 누군가 방송을 끄셨군요 음 들어오는 느낌이 음흐흐흐 음흐흐흐흐흐 음흥흥흥 흥흥흥 어우 벌레 소리 너무 싫어서 어이구 갑 갑자기 그 채팅창 올라오고 쭉 다시 빠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군요 대장 장인 묘약 강철 로대장검 아 거기네 내가 그 고통받던 데잖아 1회차 때 초보 마법검사? 뭐야 얘들 아 잠깐만 아 뛰쳐오는 클러스 좀 봐 아 미쳤어 죽어 야 이상한 거 없어지마 세다 강해졌다 하찮구만 초보자 로브 초보자 로브 강해서 그럽니다 중갑 양손검의 힘이죠 로브 로브 골드 아 좋아 아 좋아 크으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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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다잖아 해골 주무시고 해골 주무시고 갑니다 이쪽에 나오는 들어가 해골 어 야 쏘지마 해골 피지컬이 아니잖아 다음 어 어허 자! 어디로 보자 여기 하나 있는데 해고는 안되지 해고는 어 왔다 쇼컷이다 잠깐 꼭 이래 아야아 아 방법, 방법 있을텐데 와서 여기서 살짝, 살짝, 살짝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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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어,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쑥 가면 되죠? 어, 얘가 아니야 아래 보면 용원이 있는데 천상 조합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쓸 용원이 아닌 관계로 열어주고요 에이 에헴 불이 불 불 불 어어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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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! 아이씨.. 어쩌라고?! 약한 애, 약한 애 먼저 때려주고요 잠깐만, 잠깐, 잠깐 때려주고요 때려, 때려! 물약으로 버텨 어, 야, 엄청 세, 엄청 세 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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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야 잠깐만 방어 풀어 안 통해? 해다 안 하다 불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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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그래도 가자마자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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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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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치고 치고 쳐주고 아 어쩌지? 터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단 동상검이 일단 체력 빼놓고 동상검이 잡고 치고 아 가서 피해주고 가서 내려 찍은 다음에 하나 둘 여기까지만 치고 동상 서던 범위